백석예술대학교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노예를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는 백성예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백석 미션 콰이어를 비롯해 가수와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백성예대가 주최하고 백성예대 대회 협력처가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무료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관람을 위한 유튜브 중계도 실시됐습니다. 백성예대 측은 콘서트를 통해 위로와 기쁨 전해지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캠퍼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